안녕하세요 자 구독좋아요 땡스 부탁드립니다 613번 오른쪽표는 두 식품 ab의 100g당 연량입니다 즉 100g에 120kcal를 나타내는 거고 이것도 100g에 100g당 320kcal를 나타내는 겁니다 두 식품 ab를 합하여 200g을 섭취하여 연량 360kcal 이상을 얻으려고 할 때 섭취해야 하는 b 식품의 양은 최소 몇 g인지 구하십시오 b 식품의 양을 xg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xg이라고 했을 때 b를 갖다가 x를 하게 되면 a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200-x가 되어있는 거죠 그래서 a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200-xg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자 이 g이 100g당이니까 불편하니까 어떻게 고쳐야 되죠 1g당 고쳐야 되죠 1g당 하게 되면은 이거는 1.2kcal이 되고 자 이거는 1g당 3.2kcal이 되어있는 b는 자 이제 계산 끝났죠 이제 칼로리 계산합시다 a같은 경우에는 200-x 200-x인데 곱하기 1.2kcal 당 되고 그 다음에 b는 xg을 섭취하게 되면 g당 3.2kcal이잖아 그래서 요런 식이 성립이 되죠 비교적 요거는 100g당을 갖다가 1g당으로 kcal가 되는가를만 이렇게 고치셨으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이거 계산하면 1.2x 마이너스니까 1.2를 빼게 되면은 2x가 되죠 되고 요렇게 곱하면은 플러스 2는 4 1은 2 하고 0 하나만 붙이면 되고 이게 360 이상이죠 이렇게 우변으로 이항하면 2x 되고 240을 빼게 되면 120 이하가 됩니다 그럼 x가 60 이하가 되죠 최소 몇 g 최소 어... 잠시만... 어... 잠시만... 어... 잠시만 죄송합니다 어... 이거... 이거... 이렇게 돼야 되지... 이상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되죠 최소라 했는데 말이 안 맞아갖고 그죠? 잽싸게 보고 고칠 수 있어야 되죠 순발력 있게... 자 x가 그럼 60g 이상이 돼야 되요 그 최소 60g이 되는 겁니다 어... 비교적 뭐 어렵진 않죠? 단위나 g당의 기준만 잘 바꾸면은... 어... 쉽습니다 614번... 어느 가게 주인이 머거잔 300개를 구입하고 머거잔을 운만하던 중 50개를 깨트렸다 그러면 300개 중에 50개를 깨트려서 250개가 있네 이 나머지 이제 요걸 팔아야 돼 요걸 어... 나머지 머거잔을 모두 팔아서 전체 구입가격의 10% 이상의 이익을 남기려고 하면 머거잔 1개당 몇 퍼센트 이상의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될까? 머거 1개당 몇 퍼센트 이익? 자 x% 랍시다 x% 이상의 이익을 붙여야 되는지... 자 이익입니다 이거는 이익이 되려면은 일단은 판매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판매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원가 이익은 이제 구매비겠지 그죠? 구매비고 구입비 그죠? 이렇게 되죠? 일단 300개를 구매를 했을거기 때문에 300개를 구매했을때 이 머거잔 1개의 가격을 가격을 A1이랍시다 그러면 총 그 구매비는 요거는 어떻게 되죠? 300A의 돈이 들었겠네 됐죠? 그 다음에 판매가는 이익을 붙인다 했으니까 1개당 1개에다 이익을 붙여야 되니까 1개 가격이 A1에다가 이익을 10% 아 그 x% x%죠 x% 이상의 이익을 붙여야 되니까 x니까 1 플러스 x가 되죠 1 플러스 x 하면 안되고 또 어떻게 되죠 이거는? 또 조심해야 되는게 100분의 x 이래야 되지 x% 쓰니까 100분의 x 해야 되잖아 10%면은 10%는 100분의 10이고 0.1을 붙이잖아요 만약 10%면 그죠? 0.1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 1 플러스 0.1 이런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1 플러스 100분의 x를 해야 되지 그리고 이게 몇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중요하지 250개 잖아 250개를 팔잖아요 이게 왜 줄 수 없어요 그죠? 50개 깨졌으니까 자 이렇게 총 판매액에서 실제 300개를 구매한 가격을 뺏더니 뭐랬죠? 전체 구입 가격의 10% 이상의 이익 전체 구입 가격은 얼마죠? 300A죠 300A에서 10% 10% 1이 됩니다 이렇게 시키세요 조금 어렵죠 그죠? 이렇게 자 이제 A 머장 가격은 다 나눠지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30이 됩니다 먼저 정리를 좀 하면은 250 곱하기 100분의 100 플러스 x 마이너스 300 이렇게 됩니다 양변에다 100을 곱합시다 100을 곱하면은 100을 곱하면은 여기 사라질 거니까 이렇게 곱하면은 25 하나 둘 셋 붙이고 그 다음에 250x 되고 마이너스 3만 되고 100을 곱하면 3 이렇게 되죠? 250x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5000 되고 3000 되죠? 이왕하면은 250x 8천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5,5,25 5,15 5,15 5,6,30 이렇게 되고 5,35 5,20 그 x가 이렇게 되죠? 32 이상이란 말은 32% 이상의 이익을 붙이면 된다는 거죠? 그죠? x는 그냥 32가 되니까 32%가 되죠? 그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615번 어른 한 명이 하면 8일이 걸리고 어린이 한 명이 하면 10일이 걸려서 끝낼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럼 전체 1의 양을 1위로 하면은 어른이 하루에 하는 1의 양 1의 양은 8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8일이 걸리잖아 하루에 8분의 2씩 하면은 어린이는 어린이는 12분의 1이 걸립니다 어른과 어린이를 합하여 10명인의 일을 하루에 끝내려고 할 때 어른은 몇 명 이상 필요하니까? 어른은 x명이라고 합시다 x명이면은 어른을 x명하든 어린이는 10-x명이 되죠? 어른은 8분의 1 하루에 8분의 1이니까 x명이 되는 거고 어린이는 12분의 1하고 그 다음에 10-x가 되죠? 됐죠? 자 이것을 하루에 1을 끝내려고 하면은 이게 1의 양이 많아야지 1보다 맞잖아? 그죠? 하루에 끝내려고 할 때 이거 1의 양보다 많아야 되잖아요 이거 이해 됩니까? 그죠? 하루에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끝내는 거지 그죠? 모자란다 이거 헷갈리는 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넘치면 된다는 거지 어른하고 어린이가 합해서 일이 더 많으면 빨리 끝낼 수 있잖아요 그죠? 하루 만에 더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게 되면 이런 정도 별편합시다 이런 게 어려워요 이런 게 24를 곱하면 되겠네 24를 곱하면 3x 되죠 곱하기 24를 플러스 여기는 24니까 2가 되겠죠 2되고 10-x 24가 되죠 마이너스 2x 그럼 x되고 플러스 20되고 24 이상 x가 4 이상이 되네 그럼 몇 명 이상이 될까? 4명 이상이죠 4명 이상 이렇게 됩니다 616번 용량이 180L인 물통에 1분에 10L씩 물이 나오는 호수 A로 물을 채우다가 중간에 1분에 1분에 20L씩 물이 나오는 호수 B로 바꿔서 물을 채워 15분 이내에 물통을 가득 채우려 간다 15분 이내에 물통을 가득 채운다는 말은 호수로 물을 붓는게 15분 동안 180L 이상이 되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호수 A로 물을 최대 몇 번 채울 수 있는가? x분을 합시다 x분으로 하게 되면 호수 A로 x분 동안 채우는 양은 10x고 그 다음에 호수 B로 채우는 것은 지금 15분이니까 15-x분 동안 그죠? 20L씩 부어갖고 180 이상을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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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되죠 그죠? 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10x 되고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300이 되고 180 이상을 채우면 되죠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10x 되고 마이너스 120 이상이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10을 나누게 되면 x가 10이 이하가 되죠 최대 그러니까 12분 동안 채울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요거는 첫 번째 방식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 두 번째 방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15분 이내에 보통이라면 시간 기준으로만 했잖아요 15분이 이렇게 분입니다 그죠? 그러면 a 호수로는 x분 동안 물을 채우면은 자 이거 a로 x분 동안 물을 채우면은 10x에 물을 채웠을 거잖아요 그러면 10x 물을 채우고 나면은 채우고 나서 이게 10x라 남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180 마이너스 10x를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b 호수로 어 이것을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 분당 아까 뭐 했죠? 12 리트잖아 1분당 12 리트니까 20으로 나눠주면 되지 180 마이너스 10x를 나눠주면 시간이 되잖아요 이것이 15분 이내가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요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0을 곱하면은 20x 플러스 180 마이너스 10x 20이니까 250 300 이렇게 되죠 10x 되고 이항하면은 120 똑같죠? x가 12 이하되고 12 똑같이 나옵니다 자 두 가지 방식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617번 건구 온도가 a 도시 석구 온도가 b 도시일 때 불쾌지수는 요렇게 친절히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읽어보면은 뭐라고?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랬네 자 건구 온도가 32도일 때 그러면은 32 더하기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100%일 때 이거죠 이때 석구 온도의 범위 요거 x 랍시다 x 하고 곱하기 0.72 더하기 40.6 해놓고 어 86 이상이죠 이것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음 음 계산이 좀 복잡한데 일단은 뭐 어 곱합시다 별표 잘 수는 없는거고 32 72 2는 4 2 3은 6 7 2 14 7 3 21 22 2 3 0 4 그러면은 어 23.04 플러스 맞죠 어 그리고 0.72x 플러스 40.6 2 86 이상 이렇게 되네 0.72x 23.04 더하면은 40.6에다가 6 더하면은 63.64 되고 이것이 86 이상이 되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0.72x가 되고 어 86 빼기가 되죠 63.64가 되고 빼면은 6 3 5 되니까 2 되고 22.36 이 됩니다 어 그러면 양변에 100을 곱했다 치고 72로 나누면 x가 72분에 2236이 되죠 어 이거 뭐 산수 계산이다 그죠 2236 72 를 하게 되면은 326 37 21 7 되고 76 되죠 1 72 4 어 31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네 됐죠 됐죠 오면 1이 됩니다 근데 이거 뭐랬죠 아 또 첫째 자리에 반올림해야 되니까 또 구애되네 42니까 어차피 점 0 그럼 31 된다 그죠 됐죠 이게 31점 얼마 얼마 그러니까 어차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되니까 범위로 그러니까 x가 31 이상이 되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31도씨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되네 뭐 계산만 이 문제는 그죠 계산을 잘해야 되네 뭐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2번 석구 온도가 20도 20도로 줄이고 금구 온도 범위 이거 뭐 금구 온도 x면은 x 플러스 20 하고 곱하기 0.72 2 더하기 40.6 하고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0%니까 70 미만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70 미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이것도 계산력이죠 이번에는 이항을 먼저 합시다 이렇게 이항하게 되고 곱합시다 곱하게 되면은 아 이항을 하고 100을 곱할까 그게 들어갔나 자 이항을 하고 아까 이 소수 계산하니까 너무 어렵더라 그죠 0.72고 이항하면은 40.6 4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6에서 6에서 4 빼면 2 29.4 이게 더 소수 100을 곱합시다 x 플러스 20 곱하기 72 2940 뭐 비슷하나 그래서 점찍는 것보다 낫잖아 그죠 1940 어 x 플러스 20이고 72분의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자 이래 되죠 나눠볼까 72 248 27 24 24 23은 6 26 22 3으로 되겠죠 3 42 39 27 3 26 이제 안되지 2 4 8 25 10 26 22 6분의 245 자 요거는 64 24 아 지금 하지 맙시다 지금 왜냐하면 이것도 20이 있기 때문에 x 이항은 마이너스 20이니까 6분의 120 마이너스 플러스 6분의 이렇게 간단하게 될 수 있는 6 245 6분의 120 이러면 125가 되죠 자 이걸 나누기로 하면 되잖아 6이 10이 5 되죠 0 하나 붙이고 0점 그러면 6 8이 48 이래 되죠 20.8 이래 되니까 자 이게 뭡니까 여기서 어 반올림이 되잖아 21 되죠 x가 21 미만이 되죠 그죠 그래서 21 도시 미만이 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618 618 618 길이가 120km 이고 강물의 속력이 시속 2km 로 일정한 강을 자 이거 뭐 강물 표현을 이렇게 내려가는 분위기로 이렇게 비슷하게 그린 다음에 길이가 120km 이고 강물의 속력이 시속 2km 자 강물 강물은 좀 파란색으로 해볼까 이렇게 2km 그 다음에 배를 타고 12시간 이내에 왕복하란다 자 왕복입니다 12시간 이내에 자 이럴 때 이제 12이내에 좀 깔끔하지 이렇게 12이내에 그죠 손이 좀 시려니까 좀 추워요 지금 방이 추우니까 시럽다 강을 따라 내려갈 때 강물의 속력이 시속 아 배는 배는 28km per hour 이때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배 자체의 속력은 일단 거슬러 갈 때는 좀 속력을 내는게 좋겠죠 그죠 뭐 이렇게 그럼 x km per hour 일단 내려갈 때는 강하고 그죠 유속이죠 강의 속력하고 배 속력이 보태져야죠 그러면 28 다하기 2를 해야 되고 속력분의 거리 길이가 120인가 120이죠 이렇게 해야 시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때는 거슬러 올라갈 때에 속력은 x니까 이때는 유속에서 빼줘야 되겠죠 그죠 즉 유속을 빼줘야 되죠 x에서 마이너스 2를 빼줘야 되잖아요 빼줘야 됩니다 빼줘야 되고 이걸 120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x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배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거슬러올 때 빼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자 이거는 30이죠 이렇게 하면 4가 되죠 그럼 x 마이너스 2분의 120이 되고 8이 됩니다 자 120이 되고 1을 곱하면은 8x 마이너스 16이 되고 이항하면은 136이 되고 8x가 됩니다 4x2 4x8 4x8 4x4 14x4 18x4 18x4 17x4 18x4 18x4 17x4 19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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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x4 별표 2개 정도 하시고 자 만점조정 끝났네요 주말에 수고 많습니다 수고하세요